자 오늘 증시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선방했다. 우리가 학교가서 숙제 안 해서 열대 맞을 것 같았는데 선생님이 한 두대 정도만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렇죠. 굉장히 좋잖아요. 오늘 열대 맞는 날이었습니까 오늘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대바람부터 홍콩인권법에 서명을 하는 바람에 야 이거 큰일 났다. 난리 났다.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지수는 9포인트 하락했고요 생각지 않았던 코스닥에서 이 선생님은 괜찮을 거야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좀 많이 터졌거든요. 마이너스 7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악재가 예를 들어 열대짜리 악재가 왔어요. 네. 그런데 오늘 한 두대로 막았어요. 그럼 이거는 열대짜리를 두대로 막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체력이 이만큰데 우리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오늘 두대밖에 안 맞았으니까 내일 여덟대 맞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일단 이번에는 후자가 아닐까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좀 취사한 게 자기네들은 이제 추수감사절이거든요 미국의 반응을 지금 몰라요 아 그래요 중국의 반응은 다행히 좀 덜 하락을 해서 괜찮았다. 그리고 중국이 보복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냥 욕만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역협상을 파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없거든요 중국 반응도 사실 좀 미적지근했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뒤에 홍콩 이야기 하신다니까 거기서 좀 들어보면 힌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추수감사절 쉬는 날이라서 뭐 완전한 분위기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미국 시장이 정상적으로 좀 열린 다음에 다시 한 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지금 이거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15거래일 연속 팔구도 또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오늘 또 1166억 왜 판지 아십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콩 관련돼서 리스크 그게 박채영 차장님의 한계입니다 뭘까요 리밋 어브 박채영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금 돈을 빼고 있잖아요 벌써 며칠째 빼고 있습니다 16거래일째 이유가 말이죠 아람코가 상장하지 않습니까 아람코에 들어갈 돈을 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MSGI 리밸런싱과 아람코 상장 이제 이머징 시장의 사우디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그런 건데 그래도 해도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증시예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심리예요 심리 게임입니다 자기가 판다는데 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 정기 변경이 뭐예요 코스닥도 이제 지수를 변경을 코스닥 150 지수를 안에 종목들을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상위 150개로 그렇죠 상위 150개 기준에 맞는 걸로 계속 교체를 해주는데 어저께 발표가 있었어요 7개 종목을 교체한다고 어제 발표가 있었고 정식적인 교체는 12월 13일 만기일 때 하게 됩니다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12월 13일이 만기일이에요 네 무슨 만기 선물 옵션 만기일 아 그래요 선물 옵션 만기일 날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종목이 발표가 됐는데 역대 최다 변경이고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7종목이 탈락했습니다 2종목 들어가고 7종목이 탈락됐어요 뭐 탈락했어요 제가 그거는 어쨌든 바이오에서 최근에 안 좋았던 친구들이 많이 탈락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게 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msci 반기 변경 때도 셀트리온 제약 칠라젠 한미사이언스가 제외됐거든요 지수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코스닥 150을 추정하는 이 패시브 자금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거래소가 코스닥 150 종목 편성 방식을 바꾸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방식이었냐면요 시가총액 상위 그다음에 거래대금 순위 이걸로 일정 부분 정하고 나머지는 코스닥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나스닥을 따라한 거지 않습니까 기술주 산업군에서 기술주 산업군에서 종목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편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과 코스닥 150 이 사이에 왜곡이 좀 있었던 거죠 제약바이오 비중보다 코스닥 150의 제약바이오 비중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그 구분을 없애겠다 무조건 기술주만 넣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순위로 기준을 심플하게 가겠다 그렇죠 그렇게 변경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런 뉴스 때문인지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조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는 듣는 분들이 대략 지금 한 120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300분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시고 한 900분 정도가 조금 패시브 자금?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짧게 정리 가능하겠습니까 펀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액티브, 패시브 패시브는 약간 수동적인 거지 않습니까 빠때루라고 봐도 될까요? 그 몰라요? 그렇죠 레슬링에 레슬링할 때 빠때루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패시브인가요? 그게 패시브죠 아닌가?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는 빠때루로 갑시다 그러니까 기초 자산을 그대로 추정하는 거를 패시브 펀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이 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ETF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크보다 그러니까 기초 자산보다 더 잘해도 안 되고 더 못해도 안 됩니다 똑같이 복제를 해서 움직이는 게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고 패시브 펀드라고 하고 아주 수동적으로 그냥 지수만 따라가는 액티브 펀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펀드를 하는 이유는 돈 좀 벌자고 하는 거죠 그렇죠. 기초 자산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금리가 3%면 적어도 5%는 먹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지수에 투자를 한다 코스피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을 고용해서 만든 펀드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주 액티브합니다 그렇죠. 그런 게 변동성이 더 크죠 대신 손해도 날 수 있고 그렇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때는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액티브 펀드라고 하고 패시브 펀드는 이 지수를 추정하고 똑같이 복제해놓은 그런 것들을 패시브 자금 패시브 펀드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있어서 코스닥 정기변경 영향이 바이오가 급락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해킹 사고가 있었습니다 590억이나 비정상 출금되는 사고가 있어서 아니 이게 저는 비트코인 같은 건 안 합니다만 비트코인 한참 얘기할 때 제가 늘 들었던 얘기가 아니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기술은 서로 거래가 될 때마다 여러 전세계로 각자의 컴퓨터에 여러 거래 정보들이 다 분산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 해킹한다고 해서 이건 해킹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암호화폐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문제입니다 거래소에서 그냥 돈 잃어버리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핫월렛이라고 하는 인터넷과 연결된 암호화폐 지갑 이게 프라이빗키 프라이빗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암호 비밀번호 같은 거겠죠 이게 해킹된 것을 원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을 다 콜드월렛이라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지갑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보안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더리움 자체의 문제가 아닌 거래소의 문제가이지 않나 그래서 업피트에서도 본인 회사 자산 계정으로 해서 물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있어요? 한 600억 가까이? 글쎄요. 거래가 많이 되니까 돈을 꽤 많이 번 걸로 아는데 이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오전장에는 인터넷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슈퍼챗이 한 8만 원대로 막혔었는데 한 분이 지금 2만 8천 원 보내주시면서 박KW 박님 감사합니다 박권욱 씨 박권욱 씨 박권욱 박권욱 님이 보내주셔서 결국 저녁을 먹긴 먹어야 되겠네요 여기 박차장님 맛있는 거 드세요라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들어오면 제가 소고기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도 유혹하고 선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뭘 사드릴 건가 결정하는 거예요 혼자 말이었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볼까요? 삼성출판사가 핑크퐁 이거 지금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출판사인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넷플릭스랑 뭐 합니까? 넷플릭스랑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삼성출판사가 계약을 한 니켈로디언이라는 아 애들 채널 있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 채널 이름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서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니켈로디언이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니켈로디언이라는 회사 니켈로디언이라는 방송사와 삼성출판사가 핑크퐁 아기상어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계약을 올해 6월에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니켈로디언이 넷플릭스랑 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까지 가는 거군요? 그렇죠. 한 달이 건너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넷플릭스한테 몇백억 이렇게 받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아기상어의 IP 이게 굉장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게 원래 미국 동요였던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미국 거잖아 원래 미국 거라서 이게 사실 삼성출판사가 표절이라서 판권을 하기 되게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저작권으로 버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 IP 확정력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BTS급의 빌보드 차트 순위 올라간다라고 하고 얼마 전에는 MLB LA에인젤스 우승한 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원가로 아기상어를 쓰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몇억 뷰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이게 정말 변독성이 엄청 커서 삼성출판사가 이런 이슈가 있으면 급등했다가 주가가 막 다 빠지고 급등했다가 다 빠지고 그래서 약간 작전주처럼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이거 정말 대단하다 미국이랑 거래가 터지는 것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꼭 콘텐츠 그러니까 저작권을 가지고 노래 저작권을 가지고 돈을 번다라기보다 이거 가지고 뮤지컬도 만들고 부츠도 만들고 박재훈 사장님 아까 2만 8천 원 보내주신 박권욱님이 워싱턴이랍니다. 워싱턴 내셔널스라고 죄송합니다. 2만 8천 원 환불해달라는데 어떡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계좌 보내주시면 제가 워싱턴 내셔널스 제가 원래 삼성 팬인데 삼성이 요새 이렇게 되는 마음에 야구를 끊었어요.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출판사가 오늘 굉장히 많이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럼 내일도 또 갑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건 모르겠는데 오늘 상한가 잔량이 48만주 쌓였네요. 매수 잔량이? 네. 매수 잔량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좋은 재료입니까?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 공급이 일단 조금 된다고 치더라도 이게 그렇게 좋은 큰 이슈인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온 건 아닌데 이렇게 만들기는 참 좋죠. 이야기 만들기는 굉장히 좋죠. 이슈모리 하긴.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좀 목이 말라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사실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뉴스가 있으면 이쪽으로 쏠림 현상들도 있어요. 지금 다른 거 다 빠지는데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쏠리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 영향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까지만 딱 닉네임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챗 한다고 제가 닉네임 불러드리고 이런 걸 전혀 안 하는 사람인데 데이빗 리 님이 5만 원 또 쏘셨습니다. 오늘 소로 가는 겁니까? 소로 가야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여의도 역쪽에 고기부패 있습니다. 소고기 고기부패를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끝나고 저 시간대 10 남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뉴스 정리하고요. 여튼 오늘 코스피 코스타 둘 다 조금씩 빠졌는데 어쩌면 10대 맞을 걸 2대 맞고 잘 끝낸 것 같기도 하지만 남은 8대를 내일 맞을 수도 있는 내일은 미국 쉬는 날이라서 내일 모레 내일 모레도 반장만 열리거든요. 내일 모레도 반장만 열려서 글쎄요. 미국 반응이 어떤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말고 모레 모레 한번. 그러니까 모레라면 다음 주 월요일인지 말씀하시는 거겠죠? 우리 시장 기준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시장 기준으로는 우리는 목요일이니까 그때 매를 더 맞을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서 매를 넘어설만한 그런 일들이 생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지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